글라나운 볼 한 번 잡고 서령우 찔러줬습니다. 레오나로 죽어봤습니다. 서령우 여기서 찍습니다. 찍었습니다. 페널티. 서령우가 페널티를 얻어냅니다. 있습니다. 네. 그중에서 몸싸움에서 두 선수가 쓰러졌는데 이 상황이 페널티가 선언이 됐습니다. 자 들어옵니다. 자 찍었어요. 원심이 유지가 됩니다. 결정적인 역전 기회. 레오나르도. 출발했습니다. 천천히 레오나르도. 슛골! 레오나르도 두 경기. 서울를 선발 라인업에 대거 포함을 시켰거든요. 지난 경계에서 여기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김남일 감독이거든요. 훈련 상황에서 불어집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